오늘은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보다는 공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치는 경우 그럴 때 왜 공이 잘 안 맞고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감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리, 포핸드, 서브, 백핸드 모든 샷이 조금 쉬었다가 치면 좀 감이 없어져요 물론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도 맞춰야 되긴 하지만 내 감이 좀 없어지는데 한참 잘 칠 때, 한참 잘 공이 맞았다가 좀 쉬었을 때는 다시 칠 때, 그 잘 쳤을 때만 그 감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을 잘 칠 때는 공이 와서 어느 정도 많이 머무르는 느낌이 일단 들고 하기 때문에 공을 때리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포핸드나 백핸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시간을 조금 쉬고 나서는 쉬고 나서 다시 공을 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공을 때리려고 하면 공이 안 남아가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동호인분들 뿐만 아니라 주니어들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도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감을 익힐 때는 어느 정도 밀면서 쳐요 밀면서 치는 감으로 치지 때리거나 감으면서 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을 너무 때리면서 그리고 공을 세게 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밀면서 달래면서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내는 느낌으로 치셔야지 좀 더 잘 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 이제 쉴 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왜 자꾸 공이 이렇게 예전처럼 안 맞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 지난 다음에는 그게 다시 돌아왔지만 요즘에나 아니면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안 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아 공을 안 쳤다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감으로 치는 게 아니구나 라고는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이 돼서 오히려 돌아오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됐어요 밀면서 때리는 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는 천천히 하면서 미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공이 좀 더 감이 빨리 살아나고 공이 와서 좀 더 두껍게 맞고 하는 그거를 좀 더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